추가로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죠. 이상 없다면서요. CT하고 혈액검사 결과로 보면 그렇긴 한데. 근데 왜? 간하고 비장이 부어있는 게 조금 걸리네요. 제가 비장은 잘 모르겠는데 간은 원래 좀 부어있는 애거든요, 걔가. 예, 동의서 서명하시면 바로 조직검사 하겠습니다. 그러세요. 저, 편지요. 아, 네.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. 금비야! 어, 저거 왜 그러냐? 어, 제 이름이 뭐야? 유금비야. 어, 금비야! 유금비? 아, 싫다고! 어, 금비야,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. 안 온다고! 아, 우... 어... 아, 아이고! 금비야. 금비 검사 받아야 되는데. 절대로 안해. 생각보다 많이 안 아프대. 다 거짓말이에요. 내가 아는데. 금비가 어떻게 알아? 그냥 좀 알아요. 아빠 일이 있으시다는데 금비 먼저 언니 집에 가 있으면 어때? 언니 집에 가는 거 싫어? 가고 싶은데. 그래, 알았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